그만큼 잘해서 물러날 때도 됐어. 너한테 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. 이걸 또 저거처럼 당해봐야 정신이 차리지. 상속을 받았을까. 어디로 가야 돼. 오늘 전쟁이야 전쟁. 오빠 같이 가요. 공개됐어 공개 다 와 빨리 이리 와. 제가 정신데 이렇게 주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도록. 이 그룹의 상속자는 나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가중파티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저는 매일 아침 집 앞에서 이런 파티에 열어요. 이런 상황 맞아요. 나 부자 맞아요. 저거 필요 없어요. 그 건물 따위네. 개벌지세요 개벌지세요. 이리 아버지 돈 높으라고 해 인마. 무슨 소리. 아직도 돈 안 갖고 있어. 너 잘 앞돌아갔나. 집에 놀아 딸집 묻히고 싶어. 그런 거 같은 계열이에요. 잘 지냈습니까. 아버지 잘 지내시죠. 한번 뵈야되는데. 며칠이나 제가 통화드렸는데. 그러니깐요. 아휴. 제가 먼저 따라 드렸는데. 예.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했어요. 아 그래요. 야 너 되게 편이야. 여전하다. 형 간절하시죠 형. 그래 그래 그래. 잘 지내지 가장 무릎 평안하고. 그럼요 그럼요. 어. 형 왔어. 형 우리 다 되게 친한. 되게 친한. 되게 친한. 되게 친한. 네. 야 뭐 하냐. 아이고. 형님 오셨습니까. 그래 그래. 어떻게 사업들은 잘 되고. 이광수 이리 와. 이리 와. 아 뭐야. 이리 와. 손. 아 이. 아 이. 아 나도 대부분이 아니야. 아 고기와 척게. 아이고 뒤로 왔어. 아 뒤로 왔어. 아 어. 정원 씨의 금 터졌다며, 금관 터졌다며, 축하해, 축하해, 아이고 맨날 이렇게 마이너스 소리 한 손말되면 금이 터져 이제 곧 여러분들의 상대 경쟁 계열인 RM패션 계열의 분들에 도착을 하실 거예요 아니, 대수경이 세팅같은데, 그 패션이요? 아, 여기 사장님이신거예요, 집사, 집사님, 집사님이시네 세바스찬, 끝나고 뭐하는 친구들인데, 여기 남의 회사가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녀 놀는데, 마당 같은 놀이터 같은 곳이야 어디라, 어디? 야, 야, 왜, 왜 마이버이 일어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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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형, 우리 파티있다, 이래가지고 아, 파티에 맨까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자네하고 자네는 꼭 여기있게 곧 자네 둘, 오징어 될 테니까 하하, 나 미치겠네 내가 오징어 내면 다가씨가 골 뚝이내는 거 모르나 오징어한테 오징어 소리를 듣다니 오, 오는데 저기에 지금 어디에 있어, 이래? 대신 맞네. 아이고. 진영 씨. 진영 씨. 나 처음부터 내 인생이 흑자 없이 세팅된 건가? 너무 억울하고.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 그런가 보죠. 거기까지만 해. 여기 온 곳은 네 분수에 넘치는 용기였으니까. 신혜야 신혜. 우리 그룹팀. 아 신혜야. 안녕하세요. 신혜야 너 왜 여기야. 왜요. 이럴 거 없어야지. 우리 진혁군하고 이리로 좀 오세요. 이쪽에 좀 서주세요. 이 친구 옆에 오빈이도 이쪽으로.